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BTS 정국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극장 개봉 예정, BTS 정국 새 프로젝트 티저 공개, I am still. 최근 BTS의 정국은 I am still이라는 제목의 신비롭고 매력적인 프루트 발표로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BTS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극장 개봉을 암시하며 팬들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한 추측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깜짝 발표는 팬들과 대중 모두의 관심을 끌며 I am still의 의미와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티저 포스터와 그 함의 7월 11일, BTS 정국은 공식 BTS 플랫폼을 통해 I am still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미니멀하면서도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팬들의 이목을 끌었고 다양한 추측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정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그의 군 복무와 창작 활동을 어떻게 병행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국이 암시한 I am still 팬들은 정국과 슈가의 프로그램 슈추타에서의 대화를 통해 I am still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슈가는 다큐멘터리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정국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가 그의 솔로 싱글 7부터 솔로 앨범 골덴까지의 여정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I am still이 정국의 삶과 창작 과정을 밀착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 정국의 2019년 그래피티 아트에 담긴 I am still이라는 문구가 다시 주목받으며 팬들의 추측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국이 직접 그린 이 작품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듯하며 팬들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I am still이라는 문구는 회복력, 연속성, 개인적 성장을 암시하며 정국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걸어온 여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팬들은 이러한 주제가 다가오는 작품에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국의 솔로 활동 I am still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정국은 솔로 활동과 다양한 프로젝트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군 입대 후, 그는 2024년 6월 7일 BT의 11주년에 맞춰 Never Let Go를 발표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싱글은 군 복무 중에도 팬들과 자신의 예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곡의 감성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는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정국의 감정 전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진짜야! 새로운 리얼리티 시리즈 또한 정국과 BTS 멤버 지민이 출연하는 8부작 여행 리얼리티 시리즈 진짜야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2024년 8월 8일에 독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두 사람이 새로운 목적지와 경험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담고 있으며 그들의 케미와 다이내믹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음악 외적인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시리즈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국의 창의적인 활동, 정국의 창의적인 활동은 항상 팬들에게 영감과 감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자작 시리즈 Golden Closet Films부터 다양한 솔로 프로젝트까지 정국은 꾸준히 그의 예술적 비전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I Am Still이 Golden Closet Films의 새로운 장을 열며 사랑받는 시리즈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국이 포착한 생생하고 진솔한 순간들은 항상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I Am Still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정국 예술의 영향력 탐구, 정국의 예술은 항상 그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해 왔습니다. 2019년, 그의 그래피티 아트 I Am Still이 다시 주목받으며 이 문구의 깊은 의미에 대한 팬들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아탐구와 자기 발견의 시기에 창작된 이 작품은 이제 예언적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팬들은 I Am Still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기대감이 고조되다. I Am Still의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 추측,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으며 팬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저 포스터는 무수한 토론을 촉발시켰고 팬들은 모든 요소를 분석하며 숨겨진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정국의 신비로운 힌트와 과거 작품의 재등장은 끊임없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국의 Seven에서 Golden으로의 여정, 정국의 솔로 싱글 Seven에서 솔로 앨범 Golden으로의 여정은 변역적인 순간이었습니다. Seven은 정국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며 청중과 깊은 연결을 이룬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Seven의 성공은 Golden의 발매를 예고했고 이 앨범은 정국의 예술적 진화와 개인적 성장을 반영했습니다. 팬들은 I Am Still의 이 여정을 어떻게 기록할지 창작 과정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형성한 경험들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Am Still의 의미 I Am Still이라는 문구는 정국의 서사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회복력, 인내, 그리고 그가 걸어온 여정을 정의한 불굴의 정신을 말합니다. 팬들은 I Am Still의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며 정국의 경험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묘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스토리텔링과 정국의 예술적 비전의 결합은 감동적이고 공감 가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계 관객과의 연결 정국이 전세계 관객과 연결되는 능력은 그의 정의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음악, 예술, 개인적인 통찰을 통해 정국은 항상 다양한 배경의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I Am Still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회복력과 개인적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정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 자신의 여정에 어떻게 영감을 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국의 여정에서 팬들의 역할, 팬들은 항상 정국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헌신은 정국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I Am Still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국이 걸어온 길에서 팬들이 함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팬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하며 자신의 세계와 그를 형성한 경험들을 엿볼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정국 경력의 새로운 장, I Am Still은 정국의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며 약속과 흥분으로 가득 찬 시작을 알립니다. 솔로 활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창작의 길을 탐구하는 동안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Am Still의 발표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예고하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I Am Still의 발표는 팬들 사이에서 흥분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혹적인 티저 포스터, 암호 같은 힌트, 그리고 정국의 과거 작품이 다시 떠오르며 이 프로젝트는 감동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약속합니다. 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며 정국은 그의 예술적 비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 Am Still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정국의 끈기, 창의성, 그리고 팬들과의 변함없는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발매일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은 계속 쌓여가고 팬들은 정국과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국 찬양자 I Am Still 깊이 들여다보기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 정국과 그의 매혹적인 프로젝트 I Am Still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암호 같은 티저부터 진심 어린 해석까지 정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I Am Still, 미스터리의 해제 2024년 7월 11일 정국은 I Am Still이라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트윗으로 팬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문구는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팬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 Am Still의 잠재적 해석과 그것이 정국의 여정과 아미와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다. 정국의 꾸준한 예술에 대한 헌신과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이 이 해석의 중심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수많은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여전히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I Am Still은 그의 음악, 예술, 그리고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있다. 휴식과 재충전, 정국 여정의 2막은 휴식과 성찰의 순간으로 특징 지어지며 또 다른 의미 심장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I Am Still이라는 문구는 명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휴식, 재충전, 평화를 찾으려는 그의 필요성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요의 시기는 그가 재충전하고 더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많은 팬들에게 I Am Still은 그가 사랑하는 곡 Still With You의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해석은 정국과 아미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강조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그들의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항상 음악 공유된 경험을 통해 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팬들에게 안심시킵니다. 전설적인 황금시대, I Am Still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며 특히 많은 이들이 전설적인 황금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국의 새로운 장이 혁신적인 음악, 기억에 남는 공연, 그리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장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전망에 모두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팬반응 및 이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아미 커뮤니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응과 이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트윗부터 상세한 분석까지 팬들은 I Am Still의 모든 뉘앙스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나는 I Am Still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그가 여전히 누구인지 보여주는 꿈,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나는 여전히 있다. 제 2막에서 그가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부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가 항상 아미와 함께 있는 방법. 전설적인 황금 시대가 큰 화면에 재생되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I Am Still이 옵니다. 정국이 옵니다. 이러한 팬들의 해석은 정국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공감되는지를 강조합니다. 간단한 문구가 얼마나 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I Am Still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국의 여정은 계속해서 영감과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깊이 소통하는 능력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놀라울 것임을 보장합니다. I Am Still이 그의 지속적인 정체성, 휴식의 시기 또는 아미와의 변함없는 유대를 의미하든 정국은 예술을 통해 특별한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서 정국의 예술성과 그와 함께한 놀라운 여정을 축하합시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이 이야기이며 모든 문구가 시입니다. I Am Still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선언이자 약속이며 정국의 특별한 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해독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황금막내를 계속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결국 그의 고요 속에서도 항상 움직임, 성장 그리고 아미와의 더 깊은 연결이 존재합니다. 다음 장까지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즐기며 머물러 봅시다. 정국 I Am Still, 정국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